이제 뒷처리는 나한테 맡겨. 너흰 신경쓰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츄츄족의 아이키로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 기사단,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 뭐 됐어. 너까지 깨어들다니.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역시, 일도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겨울이 잘 안됩니다. 사실, 다른 사운드가 더 잘 안됩니다. 음, 먹기까지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더 잘 안됩니다. 이번에도 수정 스페이의 기습을 잘 안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4 5 5 5 4 4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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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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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쥐에 대해 Saber의 덕분에 잘 맞추냈으면 좋겠어요 미션 공수템비! 얼어붙어라! 스플릿! 얌전히 쏴! 잡았다냥! 이 순간은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도망치지 말라고 전기맛 좀 볼래? 찌릿찌릿할 거야 이건 어때? 감기 조심 어차피 2. 3. 1. 2. 2. 2. 3. 3. 4. 5. 7. 음.. 햇빛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요? 당신의 마음을 화창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좋아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일곱 신상이야! 네가 바친 제물로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맞아, 저도 다 있을 때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 정말, 내가 운명 안 해봐 책은 재미있는 지저녁지로 되어있고 저는 après 강련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그래, 바한다면은 누워요 아르바이트, ada 아르바이트, 여러가지, 이쁘다 일곱 신상의 축복이 느껴져? 몬드의 사람들은 그걸 바람신의 눈동자라고 불러 이름이 말해주듯이 신상의 눈에 상감될 자격이 있는 물건이야 동화 속에서는 제비가 눈에 박혀있던 고속을 물어봤다고 전해지지만 사실 바람신의 눈동자는 실체가 없는 존재야 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일곱 신상에 바쳐 복을 빌어 넌 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세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존재니까 계속 신상에 바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요거는 거기에 가想을 받을 수 있잖아 millions나에서 지난번 시간에 지나친 거에 심해야되어 아, 물론이 여유를 먹지 않음 모든 경운을 반면에 걸어가면 다시나는 말다 히앗! 빨빼뱃쭈! 흐잇! 엇! 시합해보자! 떳떳떳떳! 바람과 함께 사져라! 헭! 가면, 사람 advers이고.. 해 advocatus! 헉! 헉?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엇? 우와! 좋은 것만 있네! 으악! 훠! 엇? especially now is...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